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이죠. 안 그래도 지금 박스권을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김혜경의 불법 우전 논란으로 완전히 지금 발목에 잡힌 상황이 되다가 이게 지금 한 번의 논란이 터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지금 새로운 우극이 터지면서 모든 이슈가 이재명 집안의 불법 우전 논란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재명은 굉장히 지금 다급한 상황인데 현재 위기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엄청난 무리수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재명은 오늘 자영업자들에게 무려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 오늘 이재명은 코로나 여파로 인한 손실 전액 보전을 거듭 약속을 하면서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의 표심 구해에 나섰는데 그의 발언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느라 빚진 국민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께 다시는 책임을 떠넘기지 않겠다면서 우리나라는 피해 보전도 안 해주고 손해를 보면 너 잘못이니까 알아서 견디라고 하는데 현재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 폐업을 하고 망해가도록 방치하는데 정부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 되면 2년 동안 발생한 손실하고 피해를 추경으로 아니면 긴급재정명령을 행사해서라도 50조원을 확보해서 손실을 다 보전해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재명이 하고 있는 이런 말이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은 지금 자영업자들이 지난 2년 동안 얼마만큼의 손해를 받는지 데이터조차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간에 망해가지고 장사를 접은 분들도 있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는지 완전히 데이터도 없는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지금 약속을 하는 것은 이거는 말 그대로 막 던지고 보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또 이런 식의 공약을 던질 경우에는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본 것은 맞지만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은 분들이라든가 그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인데 딱 자영업자들만 찍어가지고 당신들에게는 모든 손실하고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쪽에서 당연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재명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얘기를 다 들어주고 전부 다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면 정말로 국가 재정이 남아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남아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무튼 뭐 이래가지고 그동안 전문가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몇 십만원씩 찔끔찔끔 다 뿌리지 말고 정말로 확실하게 피해본 사람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거를 가장 많이 부정했던 사람이 바로 바로 이재명이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급해지니까 자영업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런 식의 공약을 던지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해 보인다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문재인 정권하고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그 속내가 진짜로 빤히 보이는데 지금 문재인의 지지율이라든가 친문들 때문에 대놓고 문재인은 깔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문정권에서 자영업자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으니 내가 어떠한 무리수를 쓰더라도 당신들을 돌봐주겠다라면서 차별화를 하고 구애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현실성도 없고 형평성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이재명의 발언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한 네티즌은 법카 쓰는 버릇이 어디 가냐? 지도 나뉘면 무조건 쓰고 보자 이거인가? 그러면서 청년 세대를 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2030들을 빚더미에 앉히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은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 자비로 자력갱생을 하게 생겼는데 애초에 재난지원금으로 날려버린 돈들을 모아두었다면 충분하게 코로나 대처 경비로 쓸 수 있었을 텐데 무능한 질본하고 정부 때문에 성질이 난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의견은 허경영이 긴장하겠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정부에서 코로나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왜 이렇게 고기를 사 먹으라고 챙겨주는가 했더니 자기들이 법화로 소고기 사 먹고 이래 보니까 이게 너무 달달해서 국민들에게도 그 맛을 좀 한번 봐보라고 배려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그렇게 뿌려댔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소고기는 내 돈으로 사 먹어도 맛있는데 나랏돈로 사 먹으면 더 맛있었겠죠. 아무튼 이재명은 자영업자들에게 지난 2년치 손해를 전부 다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거를 믿는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한편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새 슬로건을 소개하면서 슬로건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행위 자체가 지금 본인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잘 먹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정이고 이번에 이재명은 공식 선거 슬로건을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동안은 나를 위해 이재명을 캐치프레이즈하고 슬로건으로 내세웠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해당 슬로건이 이재명의 장점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이런 지적이 나와서 슬로건을 교체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민주당에서 그냥 표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뿐이고 현재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는 슬로건은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지금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집안의 여러가지 의혹들 때문에 지금 네티즌들은 나를 위해 이재명을 가지고 여러가지 밈을 만들고 있고 특히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의전이라든가 법인카드 사용 관련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를 위해 썼다 이재명이라는 식으로 패러디가 지금 넘쳐나고 있어서 민주당 측에서는 급하게 슬로건을 변경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아들의 특혜 입원 논란이라든가 현재 이재명 집안에 관련된 여러가지 논란들 보면 전부 다 국민들이 아니라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는 이런 슬로건은 오히려 이재명의 치부를 건드리는 슬로건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경제대통령 어쩌고 이런 슬로건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경제대통령 슬로건이 먹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대통령 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던데 그리고 한편 민주당 측에서 지금 이재명 측에서 계속해서 해명을 내놓고 있는 꼬리 자르기 해명에 대해서도 이게 과연 먹히겠는가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민주당 선대위 측에서는 이번에 불법 의전 논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하고 김혜경은 몰랐다. 이거는 배 씨가 거의 알아서 과잉 충성을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입을 모아가지고 이재명 쪽으로 불똥이 안 뜨게 선을 긋고 있는데 사실 이런 해명 자체가 말 같지도 않은 해명인데다가 모든 혜택을 전부 다 이재명 후보가 본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본인들이 몰랐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과잉 충성 탓으로 핑계를 대고 꼬리 자르기 측 대응을 하는 것은 반감을 자처하고 있다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재명 후보 쪽을 엄호하는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하고 어긋나는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송영길로서 자기도 아플 때 비서가 약을 사다 준다면서 김혜경을 두둔했었고 형근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지금 트롤 짓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제보자를 향해서 증거 수집을 위해 일을 하고 다녔던 것이냐라고 이야기했고 가뜩이나 성남 민심에 그의 발언은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급기야 민주당 내부에서는 논란을 일으킬 만한 발언은 아예 하지도 말자면서 자재령까지 나왔다고 하고 있고 특히나 형근택을 비롯해가지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는 일부들에게는 선대위 지도부가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자재를 요청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민주당 내부에서는 무턱대고 이재명 쪽을 두둔하면서 책임 떠넘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재명 후보 후보가 한 차례 더 직접 사과에 나서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언론 보도가 하나 있을 때마다 국민의 눈높이라든가 시각에 맞지 않게끔 어설픈 설명을 해가지고 오히려 사태를 더 키우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 차라리 이재명 부부가 진지하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쏟아내고 있는 여러가지 그 쉴드들은 사실 뭐 대깨문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이지 일반적인 상식을 가졌으면은 누가 보도라도 이해할 수가 없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고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 할수록 본인들 스스로 더 늪으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김혜경 쪽에서 사과를 하더라도 저번처럼 선대위를 통해서 입장문을 내는 이따위 사과는 사실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최소한 본인들이 그렇게 욕했었던 김건희 정도 수준에서 나와가지고 얼굴 까고 육성으로 사과하는 정도는 균형을 맞춰줘야 국민들 입장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사과하기에는 기차가 떠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상황에서 사과를 해봤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계속해서 터질 예정이기 때문에 별로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안녕!